소중한 location 야 배열 된답니다 아 맛있게 드신다 아 뭔가 느낌이 고급스럽게 먹는다 아 먹는 스타일 조진욱씨가 좀 달라요 원래 밥도 좀 이렇게 먹어야지 아 맞아요 맞아요 조진욱씨도 약간 약간 그 바쁘게 형사하신데 버미 쫓다가 급하게 먹는 것 같고 여기 그 혼자 이탈리아 레슨에서 왜? 주막인 줄 알았어요 주림매를 보여줬고 한 4끼 굶다가 한 끼 드셔야지 약간 느낌이 다른 거 같아 윤식달 휴지를 윤식달 아 이거 마이까? 아 주막이 두르기 하하하하하 네 아 아... 오, 이거 엄청 맛있어. 그래? 오, 맛있네. 이게 이것도 핫한 음식이라면서요? 오, 맛있네.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맛은 거 같아요. 전 맛있어요.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맛은 거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끼고 싶어서. 조진욱 씨는 어떠세요? 맛있네요. 맛있어요? 네. 아까 장혁 씨 음식을 정했을 때 모르겠나요? 요괴 같네요. 솔직하게 진짜. 맛있다. 훌륭하네, 훌륭해. 맛있네요.